기사 실기 2021년 이래 기출풀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풀이를 할 때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문제들은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행 문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격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18%, 13%, 20% 이렇게 나오다가 2021년 1회 때는 40% 정도로 해서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기존에는 약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술형이 출제되지 않고요. 단답형으로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높아진 거고요.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출제되었던 수준으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그런데 약술형이 없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합격률은 좀 높아졌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맥주소에 해당하는 IP주소, 맥주소를 IP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RP라는 프로토콜이 있었죠. 이것은 IP주소를 맥주소로 변환할 때 그때 프로토콜이 ARP가 되고요. 반대, 맥주소를 IP주소로 변환할 때는 R이 붙습니다. 리버스가 붙게 되고요. 그래서 RAR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장이라는 설명이 나오면 이것은 물리적 설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ER 다이어그랩 설명 나오면 이것은 개념적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화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의 물리적, 2번의 개념적, 3번의 논리적 설계라고 입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1번하고 조금 다르죠. 1번은 답이 하나지만 이것은 가지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항당 배점은 5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5점이 되는데 5점에서 가지수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점을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를 맞추게 되면 1점이 될 수도 있고 2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단에 채점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채점이 될 거고요. 채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3번은 WSDL, 웹서비스 기술 언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웹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가 기술되어 있고 XML 형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언어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4번은 요구상의 종류, 기능적 요구상이 있고 비기능적 요구상 이렇게 나뉘게 되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기능과 관련된 요구상은 기능적 요구상이 되고요. 기능에 관련되지 않은 상, 이것은 비기능적 요구상이 되겠습니다. 5번은 SQL 문제가 됩니다. 셀렉트, 가장 기본적인 SQL 문법이 되는 겁니다. 셀렉트 플럼 웨어를 해서 이렇게 SQL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EMP라는 테이블이 존재를 하고요. EMP라는 테이블에서 카운트를 하는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END, OR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END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EMPNO, EMPNO가 100을 초과한다. 100이 포함이 안 되죠. 등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튜플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셀 값이 3000 이상이다. 그 중에서 EN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만족이죠. 3000 이상이다. 그럼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두 번째 튜플만 해당이 되죠. 그 다음 OR 해서 EMPNO가 200이다. EMPNO가 200인 것도 추가가 되는 건데, 중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튜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카운트를 하게 되면 결과는 1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해서 출력이 됩니다. 속성명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의 카운트를 그대로, 속성명이 입력되는 부분에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 1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작성해도 되지만, 그냥 1 이렇게 입력을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6번은 파이썬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쓰시오. 소스 코드를 주고 실행 결과를 작성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도 스스로 컴퓨터 화면 멈추시고, 강의 화면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풀이를 해 보십시오. 간단한 문제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A라는 리스트에 값을 저장을 하면서 선언을 하는, 초기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명이 A라는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str01이라는 변수에는 빈 문자열, 공백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공백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 포문이 나왔습니다. 포문,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겠죠. 이 포문의 형식은 포 변수인 리스트,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명령문이 나오는데, 이 명령문을 반복을 수행을 하는데, 리스트에서 각각의 요소,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 요소를 변수에 저장을 하면서 반복하는 그런 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RR.A라고 되어 있죠. A 리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A 리스트에서 요소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A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의 값은 뭐죠? 서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 I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반복 수행을 하는 것이죠. 우변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우변에 STR01, 이것은 공백이 되는 거고요. 빈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I에 0번째, I는 서울이 되는 거고요. 그때 0번째는 뭡니까? S가 되는 거죠. S. 그래서 빈 문자열하고 S하고 더해라. 문자하고 문자를 더할 때는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백, S까지 이렇게 STR01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지고 오고요. 값을 가져와서 첫 번째 알파백 가지고 오고 또 누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K, STR01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I, D, D,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출력이 되고 사실 앞에 공백이 포함이 되지만은 채점을 할 때는 띄워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이게 1이다, 문자 1이다 라고 봤을 때 출력을 하게 되면은 1, SK, I, D, D, P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공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빈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빈 문자열, 띄워쓰기는 채점하고 무관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이 알파백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7번 2차원 배열, Java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쓰시오. 화면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구해 보십시오. A 2차원 배열이 있네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는데 A의 0번째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네요. 랭스는 배열의 길이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A의 0번째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은 값이 하나죠? 1이 되는 거고요. 0행, 0열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때의 값, 값은 45가 되는 거고요. 0행, 1열, 0행, 1열, 50이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45, 50, 1행, 0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되게 되면 3, 1, 45, 50, 89가 되겠습니다. 프린트 LN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한 줄로 입력하면 오답 처리가 됩니다. 8번 시스템 성능 향상, 개발 과정의 편의성 등을 위해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을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정규화를 했습니다. 정규화를 했는데 정규화하고 난 뒤에 보니까 성능이 더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정규화를 했는데 물리적 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성능이 더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용의 편의성이 떨어지더라. 그때 하는 행위가 반정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정규화되어 있는 그 대상을 분할하고 통합하고 다시 추가하는 이런 과정들. 정규화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를 반정규화, 역정규화 혹은 비정규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9번은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값의 범위가 x가 0에서 10까지가 되는 거예요. 0에서 쭉 해서 10까지가 되고요. 검사를 하는데 이 값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검사를 할 때 그때 검사하는 데이터가 마이너스 1, 0, 10, 11 이런 값들은 뭐예요? 경계하고 값이죠. 경계에서 가까운 값들로 검사를 했잖아요. 이게 경계값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입력 조건의 중간값이 아니고요. 경계값에서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것을 테스트, 분석하는 것을 경계값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입력값의 범위가 1에서 100까지예요. 여기서 유효값, 그리고 무효값, 이런 값들 있죠. 나누어서 검사하는 것. 이것을 동치분할검사, 동등분할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력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검사를 하는데 유효값, 그리고 무효값으로 분할을 해서 그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10번은 테스트 종류 묻는 문제가 되고 1번 보시면 개별 모듈 구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듈 테스트라고 부른다. 이게 뭐예요? 단위 테스트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2번은 각 모듈, 각 인터페이스 간의 상호작용이 정상적이냐? 모듈 테스트 이후에 각각의 모듈이 서로 상호작용이 정상적이냐? 이게 통합 테스트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1번은 IPv6하고 v4의 비트 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v6는 128비트가 되고 v4는 32비트예요. 기본적으로 안기를 하셔야 되고 IPv6는 16비트씩 총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16, 16, 16, 16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IPv4는 총 32비트가 되는데 8비트씩 8, 8, 8, 8, 4, 8이 32가 되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번, 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로 다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간의 정보 전달, 연계,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다. 크게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분류가 될 수 있다. 설명 다 나왔죠. EAI가 되겠습니다. 13번, 실행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정답은 IP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 통신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는 거고요. 운영체제 상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이 있으면 각각의 프로세스가 서로 통신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술이 IPC라는 얘기예요. 이 기술의 주요 기법들이 나오는데 크게 공유 메모리 기법이 있고 메시지 전달 기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메시지 전달 기법은 시그널, 세마포아, 파이프, 소켓 등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공유 메모리 기법은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메모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관리하는 메모리, 이 프로세스 관리하는 메모리, 이 프로세스 관리하는 메모리, 이런 식으로 각각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해서, 공유하게 되면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공유 메모리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 이게 공유 메모리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메시지 전달 기법이란 것은 프로세스 사이에 교환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통신하는 기법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그널, 이것은 병행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나 동기화를 위해서 주고받는 신호, 주고받는 신호를 시그널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프로세스 1이 있고 프로세스 2가 있으면 자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자원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사용을 하려면 서로 어떤 동기화 그러니까 서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통신하는 부분 그런 신호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게 시그널의 개념이 되는 거고 자, 세모포어는 뭐냐면 복수의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여 수행하는 공유 자원에 대한 접속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다. 세모포어의 의미가 신호기, 깃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게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공용 화장실에 불이 들어온다라고 사용 중이라는 불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깃발, 신호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P1이 이 자원을 이용한다 이 화장실을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겠죠. 그럼 P2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게 되면 P2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세모포어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자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을 때 한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 세모포어를 세워, 깃발을 세워, 신호기를 세워 다른 프로세스를 대기시키고 사용이 끝나면 해제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세모포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파이프는 한 프로세스의 출력 자, 프로세스의 출력값이 있죠. 그것을 다른 프로세스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개념이 되고 소켓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죠. 자, 소켓은 전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켓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 포트, 전화번호를 할당하고 자,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을 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통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4번, 학생 테이블에 자, 학생 테이블에 카디널리티와 디그리를 차례대로 쓰시오 자, 카디널리티의 키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O가 되고 자, 디그리, 자, D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연산, 구조, 제약 조건이 있죠.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제약 조건, 연구,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고 일단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각각의 정의는 크게 내용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연산은 실제 데이터를 처리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명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구조는 객체 타입들 간의 관계, 구조 이런 설명이 나오면 이제 구조에 대한 설명이 되고 제약 조건은 말 그대로 논리적인 제약 조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연산, 2번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시언어. 자, 구조체하고 포인트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자, 포인트는 강의 중에 자세 설명을 드렸고 자, 구조체에 대해서 자세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필기 때 자세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구조체에 대해서 필기 강의를 먼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필기 때 구조체 자세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강의를 편집해서 먼저 연결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조체는 데이터, 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법이 되는데요. 관련 정보를 하나의 의미로 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자바에서 자바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바에 대해서는 시언어가 끝나면 자바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 자바는 객체라는 개념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바에서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하고 유사합니다. 자,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배열하고도 유사합니다. 자, 배열은 같은 자료형의 묶음을 배열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캐릭터에서 A 10개짜리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정의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제 동일한 형태, 동일한 자료형에 대해서 배열을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문자면 문자 정수형이면 정수형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자료형의 묶음을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체는 자료형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형을 묶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자료형을 만들 때 구조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예시를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를 정의를 할 때는 시작될 때 스트럭이라고 일단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체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블럭 내에 구조체 멤버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표현을 할 때 자,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취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성질 성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있을 수도 있고 주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사 포스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든지 교제를 배송받을 주소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 값들은 여러분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들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자, 묶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어떤 특징으로 공통성을 가지면서 묶을 수가 있겠죠. 이게 구조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보시면은 person에서 자, character, name, 50 자, name은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 int, age, 나이 자, address, 주소 자, 100개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서로 자료형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정수형도 있고 문자형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자료형도 묶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를 하나 정의를 하게 되면은 사람에 대해서 A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B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C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프로그래밍하기가 데이터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조체 이름을 대문자로 다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관례입니다. 대문자로 꼭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같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팀 단위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 약속된 그러니까 관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구조체는 전체를 대문자로 입력을 하자. 자, 그렇게 일반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것은 문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자로 입력을 해도 되고 대문자로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관례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체 예시 코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은 아, 이런 경우에 구조체를 이용을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인클루드 해서 스튜디오.h, 그리고 스트링.h 자, 두 개의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했습니다. 스튜디오.h 헤더 파일을 호출을 해야만 인클루드를 해야만 프린트에이프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h 자, 이 헤더 파일은 스트링.copy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온 것이죠. 인클루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된 상태고요. 구조체 정의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 정의할 때는 스트럭 해서 스트럭 해서 구조체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person이라고 들어갔고요. 그때 멤버. 자, 멤버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름과 나이가 이렇게 정의가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체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럼 정의하고 난 뒤에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유연진, 김연아, 박지성, 페이커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값을 한번 저장을 해서 출력도 하고 그런 과정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위에서 정의한 이 구조체를 가지고 와서 변수로 만드는 겁니다. 스트럭, person에서 p1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자, p1이라는 구조체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된 겁니다.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위에서는 어떤 형식, 틀을 만든 거고요. 구조체라는 틀, 그러니까 이름, 나이, 자, 이름과 나이에 대한 어떤 틀을 만든 겁니다. 틀을 만든 거고 자, 이 틀을 이용할 변수, 자, 변수가 p1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조체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인 변수도 자, int 해서 a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변수명이죠. 자, 이건 변수의 자료형이 되는 거잖아요. 자, 동일한 형식입니다. person이 어떤 자료형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조체가 되는 거고요. p1은 변수, 구조체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선언하고 값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동일한 형태로 해서 구조체 변수의 값을 또 저장하면 됩니다. 자, 중갈로 해서 이제 멤버가 name하고 age가 되는 거죠. 이름하고 이제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름은 류엔진이 되고 나이는 30이다. 그러면 이 값이 이렇게 name과 age에다가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p1이란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name은 p1.name이 되는 거고요. age는 p1입니다. 죄송합니다. p1.ag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멤버, 각각의 멤버를 표현할 때는 자, 점이라는 구분자를 이용을 해서 앞쪽에는 구조체 변수, 자, 점 다음에는 멤버명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2. 자, p2에는 이제 김연아를 저장을 할 겁니다. 또 다른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string copy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string copy를 이용을 해서 자, name이라는 이제 문자 배열이 되겠죠. 자, 문자 배열. 문자열을 저장을 할 때는 이제 선언을 할 때 선언을 할 때 초기화를 바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미리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값을 그 뒤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string copy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2.name, p2.name하고 그 다음 심표하고 김연아 하게 되면 p2.name에 자, 이게 p2.name이 되겠죠. p2.name이 되는 겁니다. p2.name에 김연아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p2.age하게 되면 20, 여러분 20이 여기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p2.age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함수 형태로 해서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 변수로 변수를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배열로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자, person에서 p3 배열 사이즈는 2가 된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값들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박지성 30, 페이커 20 자, 심표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p3라는 함수, 이게 함수가 되겠죠. 함수에 박지성, 베이커 이렇게 저장이 되고 위치, 첨자, 인덱스 값은 0이 되고 이것은 1이 되는 겁니다. 0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게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그 값을 이제 초기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F에서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름 %s 스트링이 되겠죠. 자, 문자 열로 출력을 하는데 자, 이게 %s에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심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식이 되는 거죠. 자, 양식이 되는 거고요. 포맷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p1.age는 여기에 자, %d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콜론, 이름 콜론, 그 다음 p1.name은 uengine이 되죠. uengine. p1.age는 30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30 출력이 되고. 자, 나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표시가 이제 역슬래시입니다. 역슬래시 n. 자, 커서를 다음 줄로 이동을 해라. 우리가 한글 키보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한글 키보드를 사용을 하면은 역슬래시가 원기호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소스코드 보시면은 역슬래시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p2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고 자, p3에 대해서 출력을 할 때 박지성만 출력을 했네요. p3의 0번째, p3의 0번째 각각의 멤버값을 출력을 한 겁니다. 구조체와 관련된 문법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ype def라는 문법 키워드가 있습니다. type define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type을 정의한다, 다시 정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형 이름의 길이가 긴 경우 프로그래머가 짧고 간결하게 자료형을 재정의할 수 있는 그런 문법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emp라는 변수를 정의를 하는데 temp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자, 이 자료형이 부호가 없는 정수형이에요. 자, unsigned int라고 해서 자, 이 부호가 없는 정수형을 temp라는 변수로 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필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부호가 없는 정수형을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 d라는 변수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변수를 이렇게 부호가 없는 정수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자료형의 이름이 길잖아요, 그렇죠? 자, 길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좀 짧고 간결하게 정의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것이 typedef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typedef에서 해당 데이터 타입을 입력을 하고요. 자, 그것을 이제 재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kws라고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kws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부호가 없는 인트형을 대신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wsa, kwsb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typedef라는 것은 타입을 재정의한다, 정의를 해준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좀 더 쉽게 간결하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다, 키워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구조체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자, 구조체에서 구조체를 하나 정의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 stroke이라는 키워드를 매번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입력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typedef에서 stroke하고 구조체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건 뭐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typedef에서 stroke까지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입력을 하고 구조체 멤버 자,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여기까지는 기본 형식하고 동일합니다. 자, 동일하고요. 그리고 블럭 바깥쪽에 이제 사용할 구조체의 별칭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코딩을 하는 겁니다. typedef에서 stroke하고 멤버 입력을 하고 그 다음 person에서 구조체 별칭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그 이후부터 person이라는 구조체를 사용을 할 때 앞에 stroke을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간결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체와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코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구조체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구조체를 정의를 하는데 인사라는 구조체를 정의를 할 때 멤버가 두 개가 존재를 하나예요. 첫 번째 멤버는 name이라는 문자열 배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수형 변수 ag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되고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 구조체 형식으로 된 인사배열 A가 선언되고 초기화가 되는데요. 김해서 28, 2해서 38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김은 첫 번째 멤버에 그 다음 두 번째 멤버 첫 번째 멤버, 두 번째 멤버 첫 번째 멤버, 두 번째 멤버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A에 0번지, 1, 2, 3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별표 P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사라는 구조체에 포인트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구조체 인사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 P를 선언하는 그런 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값을 P에다가 대입을 하라. A는 뭡니까? 배열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P는 포인트 변수가 되는 것이죠. A 배열의 위치값을 P 포인트 변수에 저장해라 그런 뜻이 되는데 A 배열이라고 그냥 주게 되면 A 배열의 시작 위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시작 위치는 A의 0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P는 이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 위치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면 1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 P는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는 이 위치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인트 변수가. 첫 번째 프렌트 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는데 %s라고 나왔습니다. 문자열이 되겠죠. 문자열을 출력을 한다. 포인트 변수 P에서 이런 기호가 나왔고 네임 멤버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살표 연산자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구조체 포인트 변수가 P가 되겠죠. 구조체 멤버 그러니까 네임이 되겠죠. 이 네임 멤버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P가 이 네임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기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P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위치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멤버를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조체 포인트 변수 P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로 찾아가서 일단 찾아가서 해당 멤버 네임이 되겠죠. 멤버에 접근해서 그때의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값을 출력을 하는데 %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열 E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프린트 F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38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17번은 자바 문제가 되고요. 실행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0에서 5까지 합계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포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깥쪽 포문 보시면 J는 0 I는 0 초기화를 했습니다. 초기화를 했고 I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왔고요. I는 1씩 증가가 되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J에다가 I값을 누적을 하네요. J는 현재 0값이 되고 I도 현재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J값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0 J 0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수행을 하면 됩니다. 시스템.아웃.프린트 해서 I값을 출력을 해라. I값을 먼저 출력하도록 명령문이 나왔네요. I는 얼마값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0이잖아요. 그래서 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0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 if문이 나왔습니다. I가 5냐? 5라는 것은 마지막 반복할 때 그때 5값을 가질 겁니다. 일단 벗어나고 else에 가서 더하기 기호가 출력이 되네요.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한번 반복을 했을 때 출력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I값이 1이 되겠죠. 1값을 가지면 J값도 1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렇게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조건 판단하고 출력하고 이런 과정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렇게 출력 이렇게 출력 이렇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디버깅 하면서 한번 결과를 만들어 보십시오. 물론 이 디버깅 표현은 시험장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소스 코드만 주어지죠. 이 소스 코드를 보고 스스로 각각의 변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디버깅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시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표를 한번 만들어서 실수 없이 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겠습니다. 18번 말씀을 드릴게요. 18번은 접근 제어 방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접근 통제 접근 제어 접근 제어 방식 다 같은 뜻입니다. 일단 먼저 개념 설명 드리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자원이 있으면 누구나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용해야 됩니다. 그게 접근 통제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때 접근을 요구하는 사용자에 대한 식별 필요하죠. 보안 정책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접근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그게 접근 통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접근 통제 DAC라고 부르고요. 이미 접근 통제라는 것은 자원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신원에 따라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해당 자원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용자가 자신의 자원에 접근하려 했을 때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하고 제어할 수 있다. 우리가 SQL에서 DCL, 그랜트와 리복을 배웠습니다.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취소할 수 있었죠. 테이블,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A라는 사람은 이 테이블에 대해서 읽고 쓰고 수정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셀렉트 권한을 또 줄 수가 있겠죠. 그럼 B라는 사람은 또 C라는 사람에게 셀렉트 권한을 또 부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용자에게 자신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하고 제어하는 것을 임의 접근 통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임의의 의미가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임의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접근 권한을 갖는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임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접근 통제라고 했을 때 일단 DAC, 약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다른 말로 신분 기반의 정책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DCL의 그랜트 리복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강제 접근 통제, MAC라고 부르고요. 규칙 기반의 정책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1번의 임의 접근 통제는 사용자가 중심이죠. 사용자가 중요한 겁니다. 사용자가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개념이 되고 강제 접근 통제는요. 사용자나 자원, 객체, 데이터베이스의 객체, 테이블, 뷰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 자원 모두 보안 레벨 등급을 부여받아야 돼요. 이게 사용자가 있고 자원이 있어요. 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사용자도 등급이 1, 보안 등급이 1, 2, 3, 4 라고 있을 때 자원도 1, 2, 3, 4 이런 등급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등급을 서로 비교를 해서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강제 접근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레벨, 등급을 부여받아 서로의 레벨을 비교, 비교를 해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객체별로 보안 등급을 부여할 수 있고요. 사용자별로 인과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체, 주체는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자 주체보다 보안 등급이 높은 객체, 자원에 대해서는 읽기, 쓰기, 등록 모두 불가능하겠죠. 객체가 등급이 더 높은 거예요. 주체보다도. 그러면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강제 접근 통제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역할 기반의 접근 통제는요. 사용자에게 할당한 역할, 자 역할에 기반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회사에 직책이 있죠. 각 직책별로 해서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자가 바뀌어도 직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직책에 대한 권한이 부여가 된 것이지 이 사람에 대해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A라는 사람이 다른 직책을 가지게 되면은 이 권한은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바뀌어도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 이 직책에 대한 권한은 바뀌지 않는다. 사용자가 바뀌었을 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시스템 객체의 접근을 개인 또는 그룹의 식별자에 기반한 방법이다. 자 설명이 어렵죠.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의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권한을 허용하는 접근 제어 방식이다. DAC 혹은 임의 접근 통제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은 결합도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류를 묻는 그런 내용이 되고 일단은 결합도의 종류가 무엇인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순서 결합도가 높고 낮음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키워드 개념들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풀이하시면 되고 자 20번은 세션을 가로채다 자 세션 하이제킹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세션 상태를 훔치거나 도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하고 여러분들 정보를 입력했다 가정을 했을 때 중간에 그 세션을 가로챌 수가 있죠. 그게 세션 하이제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CP 세션 하이제킹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TCP 세션을 중간에 또 가로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로에 들어갈 세션을 가로챈다는 의미는 세션 하이제킹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영문으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죠. 한글로 입력하셔도 되고 발음만 동일하면 모두 정답으로 채점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하고 학습 판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DH라든지 세션 하이제킹 이런 것들은 필기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실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기 준비할 때 필기를 다시 학습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 변경되고 난 뒤에 필기 기출 문제라도 한번 풀이하시면은 필기 내용이 한번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풀이 한번 하시고 시험장 가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난이도 있는 프로그래밍 코드가 이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구조체라든지 포인터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이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풀이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나머지 문제들을 맞춰서 합격 점수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문제들 문법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질 수가 있는 문제들 있죠. 각각의 문제들 20문항이 있으면은 5점 배점이 되는데 5점 배점에 가질 수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뭐 가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맞춰야만 5점 배점으로 이제 채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맞추게 되면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강의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의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약술형이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다음에는 약술형 출제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강의 다 학습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약술형 대비, SQL 작성하는 그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펜으로 직접 적는 그런 연습을 주관식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